하바나차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입니다. 태그 리스타트 없습니다. 섹션 1 오른발부터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락 리커버 왼발 백락 스텝 오른발 백락 리커버 오른발 킥볼 사이드 포인트 섹션 2 왼발 크로스 포인트 오른발 포워드 락 스텝 포워드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피봇 4분의 1 턴 왼발 크로스 셔프 섹션 3 오른발 사이드에 놓고 스웨이 스웨이 오른발 사이드 샷셋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발 세일러 스텝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오른발 사이드 샷셋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왼발 락 스텝 카운트 카운트 5,6,7,8 1,2,3,4,5 6,7,8,1 1,2,3,4,5 6,7,8,1 2,3,4,5 6,7,8 1,2,3,4,5 5, 6 & 7, 8 & 1, 2